오늘은 휴지와 요지가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알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손이가 왜 그러지?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꽉, 꽉.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자, 잘할까요? 네. 오자, 발을 한 번만 해주세요. 발이 어떻게, 다 나온 거 맞아요? 발이 너무 짧아요. 조금만 뽑으면 되겠겠니? 아이고, 좋게. 거기다 뽑았어요. 아이고, 좋게. 이건 10분 이따 풀려주세요. 네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항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분 정도 기다릴게요. 여기도 1룸 개타워가 있네요. 오자, 조사 2대만 맞읍시다. 들어가는 거 같지도 않게 맞을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나는 잘 먹는 거 같아. 제가 잘 놓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가방 잘 좋은 거 같아. 알았어. 알았어. 오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흘러고 가야 되겠다, 니네. 아기들 올 때 보면 선생님들이 훈장처럼 닮는데. 몇 시에 오신지 아니까 다들 막 부산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하나씩 닮으면 닮으면 닮으면. 집에 갈 때는 휴지 되게 조용해요. 끝난 거 알아가지고. 한 마디도 안 함. 한 마디도 안 함. 까꿍. 고생하셨습니다. 나와.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되죠? 양 loneliness 양돈 입后 가 Diane Ki np 멋지 롱 방 야 ak 유지 요지